네 안녕하세요 진진입니다 2015년 4월 2일 오전 1시 2분이구요 네 우르프 모드죠 어 뉴 우르프 모드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우르프 모드만 하게 되었는데 후우 소환 타이쾅 좋아요 으음 어 뽀삐 아 나 뽀삐 할라 했는데 아 뽀삐도 예정이 있긴 한데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잠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아 이거 X세도 W 툭툭툭툭툭툭툭 하면서 재밌는데 아니야 제일 재밌는 건 역시 우르고 어? 우르고시 제일 재밌죠 솔직히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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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메뚜기가 돼볼까? 누구? 이블린... 안함? 이블린이 정말 OP인데 왜 모를까? 어? 전 시즌에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보네요 왔다 소라카 소라카라 몰라 이제 될 대로 되라지 그쵸? 네 감자다님 어서오세요 오시면 추천한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 저게한 자켓 크게 많이까지의 순위 변동이 되니까요 추천한번씩 꾹 눌러주시구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번씩 그리고 댓글 한번씩 꾹 달아 하나씩 그냥 쭉 달아주세요 아트럭스를 왜 하는거지? 몰라요 소라카도 왜 하는건지 어? 암튼간에 아참참참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셨으면은 즐겨찾기랑 구독하기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번 누르면은 풀리니까 한번씩만 I understand? Yeah I understand 아이고 아 목아퍼 잠시만요 저 물좀 떠올게요 음 음 잠시만요 저 물좀 떠올게요 잠시만요 저 물좀 떠올게요 네 다녀왔습니다 음 음 음 음 니가 어디갔지 어디갔지 근데? 어디를 할까나 잠시만요 우리 정글은 있나? 정글 다닐게요 아니다 갱 탑감요 음 음 음 음 음 카소스 카소스 저거 너프 엄청 됐을텐데? 어 잠시만요 이거 방법 아니지? 방법 아닌데? 뭐지? 음 아아 아 목아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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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빠라바라밥을 보여드릴거에요 물론 지금은 안되고 미니언들이 생성 음 음 음 으하하하 흠 으하하하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만화 안다나? 맞아 만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하긴 그러니까 꼬피가 으쌰 으쌰으쌰 으사라쌰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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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꼼투를 보여주지 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일이오쓰영 일이오쓰영 어? 차마 내가 막탄은 안 먹었다 응? 차마 막탄은 안 먹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어..보시 나가야하나? 헬로우 아씨 내가 못먹었어 아쉽구만 아쉬워 그래 내가 보내줄게 어? 그정도는 내가 보내줄게 보내드릴게요 나 인정넘치는 사람이야 생긴거랑 달리 구쫑 흠으으으으으음 안녕하세용 맘이 좀 딸달한게 기운이 너무 좋아요 흐흐흐흐흐 따란! 호호호호호호 헉 이래배도 나름 방송인 응? 이래배도 나름방송인 네 은퇴님 어서오세요 오시길래 추천한번씩 넣으세요 여러분의 추천 제기엔 작게엔 식별수 크기엔 많이까지 순위 변동이 될까요? 추천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맛에 하는거죠? 이렇게 오르프 모드는 상대심 멘탈 깨트린 맛으로 하는거에요 원래 그쵸? 어딨냐아 아 내가 뭐할라했더라 신발 뭐탈라했더라 아 신발도 뭐 관통했으면 좋을텐데 역어 사자 아니야 신발은 나중에 사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용 아 벌써 뭐 우리쯤에 모은거였구나 시 어 기동력 살까 기동력 살까 아아아아 근데 우리 아트록도 조.. 얘 도대체 왜 한거지? 이해가 안되네 연운 어떠세요? 아니야 연운은 좀 연운 그다지 우르프 모드에서 쓸모가 없더라구요 어? 이즈같은 애들이라면 모를까? 어? 제이슨아 솔직히 뭐라구 얘네 필요없어 이거 방어막 올라가는건데 어차피 아무데로나 쏴도돼 아 그러니깐 나 스포나 갈까? 아 여긴 처음이지? 와서와 넌 여기 처음이지? 우르곳은 처음이지? 어딨어? 이리와 어머 야왕 일로왕 이리와 컴온 베이비 어우 아파라 와우 참 잘했어요 빠빠이 이렇게 하는거에요 쿨감 더이상 안올라요 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가 쿨감은 안가고 이거 도끼나 아니면 이거로 갈려구요 어? 관통만 갈려구요 이제 어? 관통이랑 딜만 넣고 어? 여차하면은 어? 핍 가도되고 어? 안녕 어디가 썩 아 저기인데 아이 한대가 안맞았어 운 좋은줄 알아라잉 오우 아 맞다 나 피 없었지 아 전파 이블린 했더니 자꾸 그거 버릇했네 이거 아까 쿨감 사신다고 아니요 살까 하다가 관뒀어요 살까 하다가 관뒀어요 그냥 어 생각해보니까 쿨 안올거같이 당장 필요도 없어서 솔직히 당장 필요도 없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려 헬로 오우 오우 잠시만 나 생각해보니까 몸이 너무 무리야 잠시만 무리하면 안되겠다 무리하면 안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자 지금 몸이 물렁물렁하다는걸 깜빡했어 응 이 몸뚱이는 말이여 자세자군을 귀하는 바뻑이라는게 밝혀지게 하였어 아 안녕 안녕 기다림 헬로 야 저 놈 야 저거 속도좀 느리게 해봐 아우 진짜 딱딱하네 아이 아파라 이리 나와 랄랄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의 고양이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여 워우 맞았어 네 뜨마미생님 어서오세요 오싱매 추천만씩 넣으세요 아이고 아 니달리 안잡아 아 겁나파르네 진짜 아 뜨거 너무 빨라 울고보다는 역시 이블린 해야겠다 이블린 해야겠어요 나는 이블린을 해야겠어요 야 야 어 달리야 너 가라 가라 황마 가라잉 안맞으면 그만이라 이거야 어 맞았다 안맞으면 그만이라 이거야 어 맞았다 크흠흠 이즈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이즈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이즈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이곳에 가득히 너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좀 더 내가 어 좀 더 세지면 되겠지 흐흐흐흐흐 아 망력을 갈까 너무 아픈거 아 아 맞아 트포를 가면 되잖아 트포를 갑시다 아 트포를 갑시다 아파요 우와우 와 진짜 더럽겼어 자 항복 항복 어 초반 괜찮았잖아 우리팀 어쩌다 이렇게 됐어 도대체 저는 뭔 일이야 도대체 뭔 일이야 도대체 흐흐흐흐흐 아 내가 이속만 좀 빨랐더라도 내가 이속만 좀 빨랐더라도 진짜 이블린 할걸 그냥 응 괜치 간만에 옛날 추억 생각한다 하고 자리쩡 까비 아이아깝다 잡았다 헥 어라라라 뭐라 그러는데 네 도토리 0728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면 추천만씩 누르세요 여러분들 저의 편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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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따 정신없다 진짜 어 정신이 오락가라 정신이 오락가라 정신이 오락가라 탑 으음 으음 하으음 으음 내가 가고 있어요 어 하으음 으음 Q때문에 정틴나가요 초가스 해보세요 아 맞아맞아 초가스도 재미는 있었는데 그건 생각보다 추리 제법 길어가지고 현재 이번 시즌 아 뭐지 이번엔 우루우스 다시 하면서 아직 이블린이랑 이거 두판째거든요 이거 우루우스 저야 원래 평소에서 이블린을 했고 일로우세용 아 진짜 놓쳤어 어? 저놈의 고양이 시키 진짜 어? 야 너 잘 걸렸다 너 잘 걸렸다 임마 너 잘 걸렸다 임마 너 잘 걸렸다 임마 어? 못잡았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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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미니언 한두 마리 있었는데 이블린 좀 많이 타기 아닌가요? 참 막히까 믹석이지요 믹석이에요 헤카림과 마찬가지로 믹석이니까 어? 그래서 우루스 모드에서 헤카림과 쌍벽을 이루지요 헤카림과 쌍벽을 이루는 Heck 베베 흠 아아아... 녹화 종료 안녕